안녕하세요. 먹방 콩녀사입니다. 오늘은 보습, 피부 노화방지, 탄력, 진정에 너무 좋은 세라 인퓨전 EX3종 제품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품 구성은 이렇게 토너 에센스와 인텐시브 캡슐 세럼, 베리어 에센셜 크림 세가지 구성이에요. 토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EWG 그림 등급 제품으로 스킨2H만의 독보적인 성분인 세라 마이크롬 바이옴이 주성분이라고 해요. 손등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펌핑 형식이라 쏟을 염려 없이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얼굴에 한번 발라볼게요. 토너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정제수보다 유산균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발랐을 때 굉장히 쫀쫀한 느낌이에요. 짜잔! 인텐시브 캡슐 세럼이에요. 개인적으로 제일 취향저격한 제품인데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구슬처럼 뭐가 막 굴러다니는데 이게 특허받은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바르면 굉장히 가볍게 발리고 흡수도 굉장히 빨라요. 토너 후에 사용하니까 훨씬 더 촉촉하고 이렇게 광이 나는 느낌이에요. 얘가 광채 세럼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고보습을 잡아주는 베리어 에센셜 크림이에요. 이렇게 크림 타입이고 끈적임 없이 굉장히 촉촉하게 발려요. 향도 무향이라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곰여사처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진정, 보습, 피부 탄력 제품을 찾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